Q. 프레스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숙면 상담투를 먼저 하시거나 렉터버를 하시고 번갈아서 하시는데 그게 하게 되면 좀 더 입체적인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하튼 그 어깨 훈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어깨가 전면, 측면, 후면 이렇게 세 부위로 나눠져 있는 그런 소근육들이 모여진 하나의 큰 근육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깨라고 하는 근육 부위는 어깨 관절과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무리한 어깨 운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깨 부상, 즉 관절 상하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어깨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 관절에 부상을 당하지 않으면서 어깨 근육을 발달시키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웨이더 이론에도 나와요. 웨이더 시스템에도 어깨 훈련에 있어서 머신의 사용은 매우 효율적이다. 또는 이익이 많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걸 믿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초창기 바디빌딩을 시작할 때부터 처음에는 제가 운동을 배울 때 뭐 밀리터리 프레스라든지 비하인드 내 프레스라든지 뭐 이러한 프리웨이트를 갖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바벨 훈련을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왼쪽 관절 가동 범위 오른쪽 관절 가동 범위가 무시당하잖아요. 아무래도 바벨은 그냥 그냥 일자의 막대기 때문에 그냥 그걸 관절의 가동 범위를 제한을 주지 않고 그냥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런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깨 통증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다음번 선택했던게 사실은 덤벨이에요. 그래서 그 덤벨은 이쪽 가동 범위랑 이쪽 가동 범위를 따로따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뭐 어깨 관절에는 좀 보호적 측면이 있는데 바벨에 비해서 무게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으로 끼고 굉장히 어려운거지 같은 추조인 첨동이지만 그래서 과거에 고전적인 어떤 바벨 그 다음에 뭐 덤벨 이러한 프리웨이트를 이용한 프레스를 진행하는 것 별다른 머신 머신을 활용하면 머신은 이미 어깨 부위의 자극을 즉 어깨 근육의 발달을 위해서 디자인이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암 같은 어떤 이런 장비들이 플레이트 로드에 장착이 되가지고 이 왼쪽 가동 범위하고 오른쪽 가동 범위를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미 디자인이 되어있어요. 거기에 또 플레이트 로드이기 때문에 프리웨이트의 성격 그 다음에 머신의 안정성 이게 딱 풍미를 이루기 때문에 어깨 근육을 작업주는데 머신만큼 훌륭한 장비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어떤 어깨는 무조건 상해를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깨에 다치면 등 운동도 못하고 가슴 운동도 못하고 다 못해. 그래서 조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플레스를 이용할 때문에 사실 이렇게 비하이드넵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뉴트럴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항상 뉴트럴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뉴트럴을 잡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신 어떤 그런 그림의 자세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좀 사실 왼쪽 어깨에 바쁜 부상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하이드넵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어깨 관절에 좀 느낌이 안 좋아요. 어깨 위에 자극이 전달되는 그런 느낌보다는 관절 쪽에 스트레스가 좀 많이 전달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저는 이제 뉴트럴을 선택하는 거니까 이건 꼭 이 그립을 선택해라 이건 아니니까 이 그립을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고 꼭 이 그립을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뭐 밀어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할 때 이렇게 고개를 붙이는 거보다는 고개를 띄워주고 이 발에 발을 저는 뒤꿈치를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면에 대는 방법도 있는데 뒤꿈치를 들어주고 좀 더 고개를 들어서 견갑골 움직이기 좀 편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천천히 내릴 때 너무 지나치게 내릴 필요가 없거든요. 네. 자신의 어떤 엄지손가락이 자신의 귀 있죠. 귀 귀높이 정도에 오면 이미 삼각분들은 다 긴장 든 거예요. 수축됐어요. 그대로 밀고 천천히 통진하면서 여기서 탕 둘 셋 넷 탕 둘 셋 넷 탕 둘 셋 넷 탕 넷 근데 중립으로 잡고 할 때는 고개를 부치고 다르게 네. 왜냐면 이거는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눌러주는 거죠. 이게 팔꿈치 방향이 뒤로 빠지나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예를 들어 머신 자체는 그 궤적이 그대로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그 기구가 움직이는 그대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일부러 내가 뭐 이렇게 가동범위를 만들려고 그대로 후리웨이트는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아노트프레스라고 덤벨 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회전시켜가지고 좀 더 이제 여기에 다각적인 근육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는 있는데 그게 이제 후리웨이트의 장점이지만 또 그게 단점이죠. 왜냐면 어깨 근육이 굉장히 그 안정성이 불안정한 안정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무리하게 이렇게 회전시키면 아무래도 관절 사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초심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법이 전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머신의 사용을 추천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작할 때 손잡이 위치가 어느 정도 손잡이 위치는 제가 손을 막 잡아 여기 비하이드넥 자세로 했을 때 여기서 처음에 힘이 다트럴 때 90도 위치잖아요. 네. 이게 힘이 들어가는 위치잖아요. 네. 여기다 좀 더 아래 네. 요정도 음. 그니까 자기 그 견봉 견봉 견봉보다 조금 약간 위에 손잡이를 잡아 네. 왜냐면 측면 삼각근이 견봉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을 하거든요. 아크로미온이라고 해서 견봉 견봉에서 이렇게 조면로 내려가니까 네. 견봉보다 좀 높은 위치에서 잡아줘야 요기까지 내려와야 가장 이상적인 어떤 자극 위치고 네. 시작은 그것보다 좀 아래에서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게 사실 그 머신 같은 거로 할 때는 네. 이렇게 보조자가 처음에 하나 둘 이제 띄워주는게 사실 더 좋아요. 네. 대부분 어깨울려 할 때 네. 띄다가 맞춰져요. 아아. 동작 중에 다치는 것보다는 네. 왜냐면 이쪽 이쪽 가고 보니까 지금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미시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내려놓고 자 이번에는 한 손을 내리고 자 머신이니까 이쪽을 양손을 이용해서 같이 동작을 이루어주고 이게 또 그 다음에 이쪽은 이루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게 좀 나아야죠. 만약에 이쪽이 좀 약하다 그러면 이쪽을 나중에 하고 네. 아 이쪽을 먼저 하고 이쪽은 나중에 하고 약한 쪽으로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죠. 근데 이거 할 때 견갑을 어떻게 해? 그냥 고개를 하다가 앞으로 그 다음에 견갑도 오지기 견갑골을 다 보정시키고 그냥 벤치프레스 그렇죠. 뒤로 모아 왜냐면 이게 견갑대가 불안하면 견갑골에 상왕골이 껴 있잖아요. 그게 어깨 관절이잖아요. 근데 견갑골이 자꾸 움직이면 어깨 관절이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상향 안정성이 높아지죠.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천천히 여기까지만 내려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 하나 둘 딴 하나 둘 딴 하나 둘 딴 아주 좋아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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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밀고 멈춘 다음에 쉬었다가 레스트 앤 포스로 하나 둘 딴 딴 아니 그 끝 한 번 몇 개는 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쉬었다가 쉬었다가 벌써 딱 나요. 네. 두 개 더 하나 둘 딴 하나 둘 딴 멈춘다가 네. 보통 다들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세 개. 하나 둘 딴 하나 둘 딴 하나 둘 딴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레스트 앤 포스 즉 후식 정지 풀링 웨이트에서는 못하지 불가능해요. 제가 해보니까 지금 무게가 정중하게 실리를 이렇게 하는 게 빠른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이게 전환료가 두 개잖아요. 네. 두 개가 있는데 요골쪽과 척골 그러니까 여기 안쪽에 있는 걸 우리가 요골 바깥쪽에 있는 걸 우리가 척골 이렇게 부르거든요. 두 개의 뼈. 그러면 두 개의 뼈가 왜 있겠어요? 숨이십니다. 네. 이쪽의 근육과 이쪽의 근육이 서로 균형적으로 이렇게 50대 50으로 스트레스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이쪽으로 쏠린다든지 너무 이쪽으로 쏠리면 아무래도 이쪽에 전달되는 스트레스하고 이쪽에 전달되는 스트레스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팔꿈치 부상에 또는 여기를 주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팔꿈치 뼈인데 여기에 통증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현상에 보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프레스 같은 걸 할 때는 이 중심에 가구적이면 중심에 그래서 사실 또 일반적인 분들은 이쪽 부위하고 이쪽 부위에 사실 근력이 달라요. 그래서 정벌에 손목 스트레칭 할 때 머그 스트레칭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해주고 반대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쪽 근육과 이쪽 근육의 균형 유지를 통해서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약적이다.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프레스를 진행할 때는 너무 위쪽 새끼손가락 방향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방향 이렇게 힘이 분산되지 않게 손바닥 가운데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겠고 하는 게 가장 좋은 프레스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해보니까 보면은 보통은 프레스로 그립을 이걸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많이 잡으라고 잡으라고 사선을 얘를 잡을 때도 이런 느낌이 나고 그래서 중량을 많이 밀기 위한 목적이고 바디빌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잡을 때 역도 선수가 아니니까 네. 어떤 프레스를 진행할 때 고중량을 밀기 위한 목적이냐 네. 그러니까 고중량의 1회 반복 성공을 위한 목적의 운동법하고 머슬하이포트로피 근육의 발달을 위한 목적의 그립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일단은 이 두개의 뼈 저는 바깥쪽에 있는 첫골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요골 이 두 뼈에 스트레스가 전달될 때 네. 이쪽 안쪽과 바깥쪽은 항상 5대5로 스트레스가 전달되어야지만 네. 팔꿈치 관절의 상해를 예방할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바디빌딩 운동을 쭉 진행하다 보면 엘보욱으로 올 수 있어요. 엘보욱으로 하는 것은 사실 팔꿈치 통증이잖아요. 팔꿈치 통증이 상완삼두근의 프레스다운 같은 종목 진행할 때 네. 또는 이런 라인 트라셉 익스텐션 같은 이런 방법을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완삼두가 외축두가 있고 내축두가 있고 장두가 있거든요. 네. 이 세 개의 근육들이 잘 참여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꼭 바깥쪽이든 어떤 장두든 어떤 특별 근육이었던 근육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면 네. 자연히 다른 근육 부위가 참여를 덜 하면서 스트레스가 주저 쪽에 오는 거죠. 그래서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는 어떤 불균형이 굉장히 많거든요. 불균형 때문에 근데 이런 불균형이 사실은 여기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손목의 위치 손목의 각도에 따라서 이 팔꿈치에 전달되는 스트레스는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 팔꿈치의 어떤 각도는 항상 일정한 정확한 50대 50의 스트레스가 전달될 수 있는 손목의 각도를 만들어 주는게 가장 좋은 그립의 방법이다. 그래서 뉴트로 그립으로 제가 뉴트로 이렇게 잡아줘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비하인드의 이 그립보다는 조금 더 팔꿈치에 전달되는 스트레스가 확 주는 5대5의 어떤 균형을 유지시키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런 방법은 이제 어깨도 붙여주고 그대로 손바다 전체로 천천히 내려두고 이렇게 천천히 내려두고 그다음에 밀고 딱 하나 둘 딱 하나 둘 딱 예방하면 전면이 조금 더 높은 네 근데 후면을 먼저 선긴장시켜버리면 후면에도 가요 하나 둘 시선으로 시선으로 편하신 분이 지금 보시면 돼요. 이렇게 버스 쉬었다가 한 번에 다 다 나오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사실 이제 이러한 프레스가 이 비하인드 렐로를 하게 되면 어깨에 어떤 전달되는 스트레스도 강해지고 어깨 그쪽에 참여율이 높은 방법이에요. 비하인드 렐로 이렇게 했을 때가 좀 더 전체적으로 그렇지. 근데 이제 뉴트럴하게 되면 헐집이 좀 전면 위에 윗가슴 있죠? 가슴이 좀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깨에 전달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조금 더 중량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그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뭐 이게 좋다? 이게 좋다? 그거를 아주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해봐서 일단 그 어깨 근육에 전달되어지는 어떤 느낌이 나는 양에서 넥 스타일로 하는게 좋다. 그럼 그거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 뉴트럴을 이용해서 좀 더 중량을 들면서 양을 좀 먹고 싶다. 라고 한다면 뉴트럴로 이렇게 그립을 선택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또 살려주실 때 저거 29% 머리 진짜 좀 안 돼 큰 방지 시작해 그렇게 생각 안 돼 어떻게 띵되었어? 진짜 해 왜? 오늘의 영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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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셋 셋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나 열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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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실 crear 여러분 누 ew 여기서 öl 고춧가루 고춧가루 3,2,3,5,8,8,8,8,8,8,8,8,9,9,9,9,9,9,9,9,9,9,9,1,0,0 熟井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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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熟猛 3,0 3,0 5,0 熟猛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사 박수 일곱 다다다 다운 열 하나 둘 하나 하나 다다다다 하나 둘 업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넷 셋 셋 이렇게 후 다이어트 하나 셋 셋 셋 넓 하나 넓 저기 그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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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응? 응? 어묵 사진 응